in concert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협력하여 concert, 음악회, concert, 협조, 협력이란 뜻도 있습니다. 콘서트는 협조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concert, 협조, 협력, 동사는 협조하다, 발음이 concert로 바뀝니다. 명사는 concert, 동사는 concert, 동사는 강세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concert. 자 그래서 in concert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협력하여, in concert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협력하여. 그 다음에 concerted, 과거 분사 형태로 concerted, concerted 이 발음을 익혀두셔야 되고요. concerted, 행동이나 계획 등이 협동에 의한, 협력에 의한. 그래서 make a concerted effort, 합심하여 노력하다 라는 뜻으로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make a concerted effort, 합심하여 노력하다.